그림으로 돈을 벌려면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잠깐 생각해볼게요. 여러분은 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꾸준히 실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해보다가 성과가 잘 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시나요? 솔직히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나는 왜 수익화를 하지 못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 바로 실행력과 꾸준함의 차이예요. 꾸준히 하면 성과가 나오고요. 그 성과가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꾸준함, 그 꾸준함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꾸준하지 못한 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하다는 건 우리가 의지박약한 게 아니라요.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이 방법들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정말 작심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방법을 알고 나서는 저는 누구보다 꾸준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알게 된 누구나 꾸준해지는 방법, 그걸 오늘 공유 드릴게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던 어떤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질서하고 혼잡해진다는 법칙이에요. 여기에서 엔트로피가 무질서라는 의미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책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처음, 딱 책상을 샀을 때,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의도한 것도 아닌데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그림 도구들도 막 여기저기 올라가 있고 말이죠. 이것도 엔트로피, 즉 무질서한 상태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질서한 상태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의식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책상을 계속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의식,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사실 이 꾸준함도 엔트로피 법칙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꾸준히 못 그리는 게 아니라요. 원래 꾸준함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요. 무질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흩어진다는 거죠. 흩어지지 않도록요. 우리가 그걸 붙잡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계속 실행한다면 우리 같은 곰손이나 비전공자도 충분히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꾸준하지 못하다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의식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림으로 돈 벌라면서 잘 그리지 말라고 하니까 좀 당황하셨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찰이 생겼을 때 무조건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마찰을 최소화할 방법을 생각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림에서의 마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잘 그리려고 하고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장벽이 아닐까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잘 그리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계속 연습해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 정답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죠. 잘 그리려는 마음도 결국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잘 그리고자 하는 마음도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이 없잖아요. 그 잘 그리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는 게 물론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그 의지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지나치면 나를 지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지치는 마음이 결국은 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책에서는 마찰을 최소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찰을 어떻게 최소화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인정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계속 잘 그리려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꾸준히 그림을 그리되 내 실력, 내 실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정하셔야 되세요. 그걸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림으로 돈 버는 건요. 잘 그리는 것과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능으로 돈 벌고 계신 제 주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실력 안에서 그걸 꾸준히 해내는 습관.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은 진짜 열심히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또 안 해. 그런데 그 안 하기 시작한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림으로 돈 번다는 건요. 누가 더 잘 그리냐가 아니라요. 그 안 하기 시작한 날부터 스쿰부가 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 하기 시작한 날이 꾸준함을 실행하기 위한 첫 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간단하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세요. 하기 싫은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요.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우는 걸 정말 많이 했어요. 다른 영상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특히 초코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군데에서 배웠거든요. 정말 수강료만 천만 원 정도 썼어요. 솔직히 저는 그걸 제가 돈을 내면서도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동기 수강생 분들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 그림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하나로 알고 있어요. 같이 배웠던 분들 중에서요. 왜 이게 가능했냐. 저는 하기 싫은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아 하기 싫어. 아 귀찮아. 이게 아니고요. 아 지금 하기 싫네. 아 조금 쉬었다 다시 하자. 그냥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천만 원이 너무 아깝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결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천만 원이 아까워서 다시 시작한 것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안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요. 하기 싫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도 정말 좋아했던 그런 올파스텔 그림인데요. 그게 일이 되니까 아주 자주 그 싫음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이겨내느냐 마느냐가 수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그냥 이게 취미로 끝나는 건지를 결정해 주더라고요. 하나를 정해서요. 일단은 그걸 매일 하세요.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라고 말해요.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그려야지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저는 어땠냐면 회사 다닐 때 3년 정도는 취미였고요. 1, 2년 정도는 수익가가 되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취미일 때는 회사 끝나고 나서 정말 매일은 못 그려도 평일에 한 3번 정도는 10분이라도 조금씩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학원에 가서 2시간 정도씩 배우고 그렸어요. 그게 3년이 쌓이니까 저도 모르게 실력이 늘었고 그러면서 수익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었고요. 그냥 거의 매일 했어요.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정말 거의 매일 그렸고요. 그림을 안 그리는 날에는 눈으로라도 그렸어요. 다른 워너비 선생님들 다른 브랜드들을 계속 찾아보고 계속 눈에 익혔다는 뜻이에요.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렸냐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짧아도 그걸 얼마나 자주 반복했느냐에 관점을 두시고 매일 하시면 되세요. 그림을 그리던 뭐 그림을 그려서 인스타에 기록을 하던 아니면 뭐 그림으로 일기를 쓰던지 내가 세운 계획들 있잖아요. 그거를 밥 먹는다 생각하고 이건 그냥 내 하루 중에 디폴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매일 하세요. 매일 하는 게요.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도 안 하면서 내 그림이나 재능으로 돈 벌겠다고 하는 건 정말 그건 좀 너무 뭐랄까 좀 양아치 신부 같아요. 말이 너무 심했나요. 아무튼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꾸준히 한다는 게 참 말이 쉽지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어차피 평범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냥 쉽게 돈 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아마 그분들 자체가 아마 영향이 대단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저는 되게 평범하거든요. 평범하고 의지력도 되게 약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되게 미성숙하고요. 너무나 산만해. 그러니까 그 미성숙하고 산만함을 인정하고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자 정리할게요. 사람은 당연히 꾸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꾸준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꾸준하지 못한 게 당연하다. 이걸 인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가 그만두려고 한 날이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 네 번째가 하나를 정했으면 그걸 밥 먹듯이 매일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제 영상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보시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크로케 하기, 매일 일기 쓰기, 인스타에 올리기 등등. 좀 계획을 세워보시고 한 달만이라도 매일 조금씩 해보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랄게요.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잘 운영은 못하지만 오셔가지고 같이 그림 그리면 훨씬 외롭지 않아요. 무료이고요. 참여 방법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꾸준함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꾸준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림으로 돈 벌려면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오늘 뭔가 제가 계속 잔소리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꾸준함보다 중요한 그것은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